안녕하세요. 이안다 타로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곳의 카드를 뽑기까지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꼭 들어야 하는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 모두 받아가세요. 귀하고 귀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왼쪽부터 1번, 3번, 6번, 8번입니다.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이해가 있는 상태로 보여요. 두 분은 감정적으로 잘 맞는 상태라서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현재 관계는 안정적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겠네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미래를 기대하면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있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앞으로의 관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공평함과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정의 카드는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줘요. 서로의 감정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주고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무리하거나 한쪽이 희생하는 관계보다는 서로가 평등하게 이끌어가는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는 매우 안정적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 카드는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성숙하게 다루고 있는 상태를 상징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성숙하게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두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성취나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완즈 6번은 승리와 성공을 상징하는 카드라서 두 분은 과거에 어떤 큰 목표를 함께 이루었거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거나 큰 기쁨을 나눈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교황 카드는 안정과 헌신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관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이나 헌신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여인은 서로의 걱정과 불안감일 수 있어요. 소즈 9번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걱정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기대하고 있어요. 퀸 펜타클은 감정적, 물질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가 안정적인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네요. 서로에게 따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혹시나 관계가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감정적으로 소홀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컵 3번은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어울리면서 자신에게 소홀해질까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가 사라지거나 서로에게 진지하지 않은 관계로 변할까 하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태양 카드는 기쁨과 성공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요. 서로에게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는 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결단력 있는 소통이 필요해요. 소드 기사는 빠른 판단과 행동을 상징해요. 두 사람 모두 직설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소통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도전은 서로에게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퀸 펜타클이 두 번 나온 것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불안과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 소드 9번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지만 이런 불안감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서로의 걱정을 나누면서 함께 극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믿음이에요. 별 카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관계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관계를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조언 카드 달 카드는 이 관계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을 나타내요. 때로는 두려움이나 의문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달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불안이나 혼란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감을 믿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관계를 차분하게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문홀로지 오라클 카드에서 조언 카드로는 뉴로맨틱 사이클 비긴즈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던 긍정적인 변화가 곧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해요. 특히 관계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생후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으니 신중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번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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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매우 풍부한 상태예요. 컵 9번 카드는 감정적으로 충만함과 만족감을 상징하는 카드죠. 두 분 모두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서로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만족감이 순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정들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즈 8번 카드는 빠르게 진행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요. 상대방은 관계가 앞으로 더 빠르게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망설임 없이 진지한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랜둔자 카드는 자기성찰과 고독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내면의 답을 찾으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조금 더 명확한 시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매우 헌신적이고 노력하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펜타클 8번은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두 분 모두 서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때로는 그 노력들이 너무 힘겨워지거나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무리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과거에는 두 사람 모두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거나 서로의 개인적인 성공에 더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펜타클 9번은 물질적인 안정과 개인의 성취를 상징해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인생에서 독립적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했을 수 있어요. 또는 서로의 관계보다는 각자의 목표를 더 중요시했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경험이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 원하고 있어요. 연인 카드는 진실된 사랑, 깊은 감정적 연결을 상징해요. 상대방은 이 관계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 더 깊은 교류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진지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갈등의 요인은 서로가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일 수 있어요. 소드 6번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두 분 모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거나 문제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분 모두 상대방의 관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주길 기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완지 10번은 많은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로에게 더 많은 지원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이런 기대는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희망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별 카드는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데요. 상대방은 관계가 앞으로 잘 풀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앞으로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완제 2번은 선택과 계획을 상징하는 카드로 두 사람 모두 관계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기가 올 거예요. 서로가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는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감과 신뢰가 매우 중요해요. 킹펜타클은 물질적 안정과 신뢰를 상징해요. 감정적으로도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열쇠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도전은 주도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킹완즈는 강력한 리더십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두 분 모두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 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서로의 역할을 잘 분배하고 조율하면서 함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관계의 장기적인 방향을 보면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죽음 카드는 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 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변화는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이기치 않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타워 카드는 갑작스러운 충격과 변화를 상징해요. 두 분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는 결국 더 나은 관계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조언 카드로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펜타클 5번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두 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홀로지 오라클 카드에서 밸런스 스키리추얼티 앤 프레티케이디티 카드를 추천드릴게요. 이 관계에서 감정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잘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즉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열시가 될 거예요. 우리 3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6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정체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달린 남자는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잠시 멈춰있는 지금이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고 상황을 천천히 바라볼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별 카드는 치유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관계가 지금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감정이 강하고 진지하게 느껴지는 만큼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더 잘 풀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조율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펜타클 2번은 여러분이 일상적인 부분에서나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들과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기보다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관계의 안정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소드 소녀는 진실하고 날카로운 대화를 상징하는 카드로 서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이 솔직함이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거칠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 대화를 할 때 부드럽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거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에이스 소드는 명확성과 진실을 상징하는 카드로 이 관계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렸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방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해요. 악마 카드는 욕망과 집착을 나타내는 카드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면서도 때로는 그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타날 때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이 그로 인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상대방은 강한 감정적 연결을 원하지만 이로 인해 스스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요인은 상처와 고통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소드 10번은 깊은 상처나 배신감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서로가 과거에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일이 두 사람의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과거의 상처를 다루며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적 만족과 안정감을 기대하고 있어요. 컵 10번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서로가 관계에서 행복과 안정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서로에게 더욱 헌신하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바보 카드는 새로운 모험과 시작을 나타내는데 상대방은 자유롭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고독과 성찰의 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엔둔자 카드는 내면의 탐구와 자기 성찰을 상징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려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소드 2번은 선택과 결정을 나타내는 카드로 지금은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명확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도전은 신뢰와 정직의 문제일 수 있어요. 소드 7번은 속임수나 감정적인 숨김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서로가 솔직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진실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의 장기적인 방향은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완즈 8번은 빠른 전개와 갑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은 현실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에요. 에이스 펜타클은 새로운 기회와 실질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카드로 이 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좋은 카드는 힘 카드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나아가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감정을 업로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에서 조언을 뽑아볼게요. 무널로지 오라클 카드에서 추천할 카드는 A Time for Healing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며 관계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6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8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라고 보여요. 에이스 왕즈는 시작과 열정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도 클 거예요. 상대방은 현재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드 4번은 휴식과 회복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관계에서 겪었던 문제들로 인해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완성이나 성취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월드 카드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은 현재 이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가 성숙해지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줘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과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에이스컵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나 감정의 충만함을 의미해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진실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과거의 두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나 새로운 시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보 카드는 모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건이 현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해요. 펜타크로버는 결핍이나 불안정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상대방은 지금 관계에서 더 큰 안정과 확신을 찾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할 가능성이 커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요인은 감정적으로 너무 편안해져서 서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컵구버는 감정적 만족을 의미하는 카드이지만 때로는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있어요. 교황카드는 전통과 한신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서로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관계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바라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펜타클 3번은 협력과 노력의 카드를 나타내며 상대방은 자신이 관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앞으로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를 겪게 될 것 같아요. 펜타클 7번은 인내와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완제 4번은 축하와 기쁨을 상징하는 카드로 서로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더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너무 진지해지기보다는 서로와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도전은 각자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소드 8번은 자신이 제약에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관계에서 각자 해결해야 할 내면의 문제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커플버는 무언가를 뒤로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 관계는 감정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이며 두 사람 모두가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펜타클리버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균형을 잡는 모습을 나타내요. 관계와 다른 일상의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조언 카드는 여러분이 현재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컵사버는 무언가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요. 관계에서 서로가 주는 작은 배려나 감정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문홀로지 오라클 카드에서 조언 카드로는 A New Romantic Cycle Begin's입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로맨틱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 나가길 바랄게요. 우리 8번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